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I 뉴스입니다. 충남문화재단이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남문화재단은 14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안희정 이사장 등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문화재단 출범 이후 진행된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대표이사제 신설을 비롯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충남문화재단은 대표이사제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